두번째 던지는 미션입니다 이 10렙 이라고 하는 공간에서는요 자 이렇게 작업평면 바깥에 있게 되면 사가로 갔을 때 플레이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도형이 떨어집니다 이 작업평면이 마치 땅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작업평면을 이용해서 뭔가 맞췄을 때 떨어지는 그런 던지기 미션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작업평면의 크기부터 바꿔 줄 건데요 설정 눌러서요 여기 크기를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폭이 4배에 길이가 20인 이렇게 길고 좁은 땅이 생겼습니다 이 땅에다가 타겟이죠 타겟 떨어뜨릴 물건을 만들어 놓을 건데요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요 컨트롤 D 누른 다음에 시프트키 누르고 옆으로 일직선 상에서 이동 그 다음에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를 반복적으로 눌러서 총 10개의 도형을 두려고 했는데 이 끝에 거는 떨어지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하나 지우고 자 이렇게 일렬로 도형을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랩이죠 사과 눌러서 시뮬레이션 랩으로 들어가줍니다 플레이 스페이스 바 눌러주고요 자 그러면 클릭해서 장난감을 던져서 도형을 맞춰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잘 안 맞는다 이렇게 싶으면 확대해서 좀 화면을 이동시켜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도형이 포물선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얘를 클릭한다기보다는요 살짝 위에를 클릭해야 도형이 이 던지는 도형도 중력에 의해서 살짝 아래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연습을 좀 해봤는데 재설정을 누르면 다시 세워지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명사수로 다시 플레이 눌러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적은 횟수로 던져서 모든 도형을 다 맞춰서 떨어뜨려야겠죠 화면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팅 여러분은 몇 번 만에 맞춰서 떨어뜨렸나요 자 이게 너무 쉬웠다 하는 친구들은요 자 도형을 지우고요 이번에는 점점 이 타겟 맞추는 게 작아지게 만들 겁니다 컨트롤 D 눌러서 복제해준 다음에 시프트키 누르고 옆으로 이동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시프트키 누르고 다시 크기를 살짝 줄여주겠습니다 그 상태로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를 반복적으로 누르면 타겟 도형이 점점 작아지죠 그러면 얘를 시프트키 눌러서 좀 도형 사이사이를 이렇게 살짝 좀 띄워주고요 자 그러면 또 맞춰서 던져서 맞출 타겟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상태로 사과 넘어갑니다 아까보다 도형이 작아졌기 때문에 던져서 맞추는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자 장난감을 막 와다다다다다다 던지지 말고요 얘를 딱 한 번 두 번 자 최소한의 장난감을 던져서 맞추는 게 잘 맞추는 거죠 자 그래서 화면을 필요하면 화면을 확대해서 봐야 될 수도 있고요 탕 탕 오 잘 맞고 있습니다 자 네 이렇게 다시 하고 싶으면 재설정 누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친구들이랑 바꿔가면서 만들어 놓은 거 과연 나는 몇 번만에 장난감을 탁 던져서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지 한번 던지기 미션 만들어서 해 보세요 UNDRED 4 5 6 10 11 12 13 13 15 1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